여러분이 신발을 살 때나 혹은 고급 차량을 구매할 때도 모두 호주 소비자법에 의거하여 여러분의 구매를 보호받습니다. 소비자 보장은 호주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됩니다. 판매자 혹은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미 혹은 연장 보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. 호주 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 온라인 판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만약에 바로 BTW Senate가 판매하는 부분은 가입하거나 사업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사업이 지어하셨습니다. generaln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민자나 난민 출신 소비자들은 언어장벽의 문제로 인해 기만 행위에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. 지역사회법률센터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사회사와의 문제로 인해 소식을 제공합니다. 사회사와의 문제로 인해 소식을 제공합니다. 사회사와의 문제로 인해 소식을 제공합니다.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. 아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.